동작이 지금 다 좋은데 여기서 이렇게 해치면 안되고 이렇게 해치면 안되고 쉬고나서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해치면 됩니다. 부드럽게 치려면 쉬고나서 몸을 풀어서 가운거에요. 이해 됐나? 공을 쳐보면서 볼게요. 스파인드를 이렇게 끄미니깐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나와서 돌려줘요. 한 번 더 돌려요. 지금 그리고 이쪽으로 supposed to it 두번째 이렇게 팔을 체중이 이렇게 들어가있다 체중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안돼 중심은 항상 여기에 40 60 아니면 뒤에 60 뒤에 80 마켓을 빼면서 체중을 뒤로 이동했다가 앞에 가야되는데 중심이 앞에 들어가있습니다 중심을 그대 아니면 플러스 케이스도 체중을 뒤로 치고 나서 멈추지 말고 한 번 더 돌려줘야겠어요 이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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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